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호거산 운문사 관음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운문사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호거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이기도 한 이 절은 서기 560년 그러니까 신라 진흥왕 21년에 신승이라고 하는 스님이 장근한 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문사는 지금 비군이들의 승가대학교로서도 아주 유명한 사찰입니다 운문사 관음전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아주 활딸한 행서로 쓰는 6장의 출연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명필로 아주 잘 쓰는 글씨입니다 그러면 한 줄씩 해석을 해 봅니다 보통 7언절구의 해설은 넉자, 석자로 띄어 가지고 이 글을 살펴보면 해석이 쉽습니다 여기도 백이관음 무설설 백이관음이라고 하는 것은 흰옷을 입은 관셈보살이란 말입니다 관셈보살은 여러 가지로 변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관셈보살 중에 흰옷을 입은 관셈보살이 가장 자비롭고 아주 우리한테 친숙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관셈보살은 무설설, 말하지 않는 가운데 설명을 하고 남순 동자, 불문문 남순 동자는 항상 관셈보살 옆에서 관셈보살에게 돌을 닦으면서 관셈보살를 너무너무 따르는 동자입니다 그 남순 동자는 불문문, 듣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듣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시의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백이관음에 대응되는 게 남순 동자고 무설설의 대가 바로 불문문입니다 무자하고 불, 설자하고 문자 이렇게 주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병상녹양삼제하라 병상이란 말은 병위라 하니까 병에 꼽혀 있던 푸른 버들은 삼제하라 삼제라 하는 것은 일년 내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인도에서는 일년을 세수로 갈라서 하나가 전제, 중제, 후제 그래가지고 삼제입니다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는 삼제의 계절로 따져서 삼제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제라 하면 일년 내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꽃병 위에 푸들 항상 여름인데 암전, 치이죽, 시방, 춘이라 암정은 바위 앞이란 말이고 치이죽은 푸른 대나무란 말입니다 시방이란 말은 온 세상이라는 뜻이고 봄이라는 뜻, 이건 봄춘자입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대나무는 시방의 봄일세 그런데 여기도 보면 병상녹양하고 암전, 치이죽하고 서로 대가 됩니다 그리고 삼제하고 시방이 또 대가 되고 여름하자하고 봄춘자가 서로 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시의 구성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일렵홍년 재해 중이라 한 이파리 붉은 영꽃이 재해 중이라 바다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한 이파리의 영꽃만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이파리의 영꽃 위에는 관샘보살이 타고 있습니다 절에 가서 벽화를 보면은 붉은 영꽃을 타고 관샘보살이 바다를 건너는 벽화를 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런 걸 상상하면 됩니다 한 이파리의 영꽃은 바다 가운데에 떠있고 벽파 심처 현신통이라 벽파는 푸른 파도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푸를벽자고 이거는 파도파자입니다 푸른 파도 깊은 곳에 현신통이라 신통력을 나타내시네 관샘보살이 관샘보살이 푸른 파도 깊은 곳에서 붉은 영꽃 한 입을 타고 타고 신통력을 나타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으로 나투시네 나투시네 하는 말은 나타내시네 그런 말입니다 다음은요 자괴보타관자제 자괴는 어제저녁이라는 뜻입니다 보타는 관샘보살의 거주처인 보타라카산 인도에 있는 보타라카산입니다 관자제에 가는 것은 관샘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저녁 보타라카산에 계시던 관자제 보살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지난밤에 보타산에 계시던 관자제 보살님 그 다음에 금일 강부 도량중이라 금일은 오늘이고 강부는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강림했다 도량중이란 말은 이 사찰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일 강부 도량중 다만 오늘은 도량 가운데 강림하셨네 갑니다 여기도 보면 이 자괴하고 금일이 서로 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시의 구조는 다 이렇게 서로 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달아서 해석을 해 봅니다 백이 관음은 말없이 말하고 남순 동자는 드럼 없이 듣도다 꽃병 위에 버들은 항상 여름인데 바위 위에 대나무는 시방의 봄일세 한입 연꽃은 바다 가운데 떠있고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으로 나타내시네 나타 나투시네 지난 밤에 보타산에 계시던 관세음보살님 오늘은 도량 가운데 강림하셨네 이 시간에는 호거산 운문사 관음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